신대방역 신대방역에서 3분,4분 거리에 있는 신축, 첫입죽 옥탑입니다. 방은 한 8평 되어보여요. 옥탑이다보니 천장이 조금 기울어져있습니다. 그래도 제가 서도 여기 끝에 이쪽 라인은 한 170정도 높이가 나옵니다. 그리고 가격은 1,160이고 신축, 첫입죽 옥탑이다 보니까 깔끔한거는 괜찮네요. 깔끔한거는 괜찮고 방은 한 8평 정도 되고 옥션은 다 있고요. 사실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1,160입니다. 1,160이면 사실 방 크기로만 봐서는 괜찮아요. 1,160에 8평의 신축, 첫입죽 괜찮고 위치에 좋습니다. 다만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데 옥탑은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 옥탑을 찾기는 힘들죠. 엘리베이터에 있는 옥탑을 찾기는 힘들고 그리고 여기 나가면 여기 내려가는 문이고 여기 조그맣게, 조그맣게 쓸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. 오늘은 옥탑방 찾는 손님이 어제 문의를 줘서 옥탑방 위주로 볼 생각입니다. 보증금 조절은 모르겠어요. 보증금 조절은 얼마나 될지 일단 방에 마음에 들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